유동규 씨가 참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14년 지방선거 참 오래된 선거입니다 김만배도 뭉칫돈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었다 사업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유동규 씨가 맡았던 일은 돈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직접 받지 않고 가장 이익을 많이 받았던 남욱 변호사라든지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을 공여받은 다음에 그 돈을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을 맡았던 겁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일종의 집으로 이야기한 문지기를 맡았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제정신을 차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다들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줄초상일 겁니다 전정건건 좌불안석 줄초상 그런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 밝혀지네요 중앙일보가 단독인데 대장동 43억 용처 추적 검찰입니다 김만배 로비 자금을 꾸기 위해서 업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검찰이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4월에서 8월 불법 대선 자금으로 받은 8억여원의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한 추적 작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뭔가 하니까 2014년 6월 지방선거 금품수속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은 당시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분양 대형업자인 이모 씨 토목업장인 남욱 씨로부터 선거금 등 명목으로 43억 원을 받아서 이 가운데 일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 이건 누가 부럽겠습니까 남욱 씨가 분 겁니다 분양이나 시공을 맡은 업자한테 43억 원을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공려했다 그것이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겁니다 남 변호사가 이 가운데 12억 원을 지방선거 이전에 김만배 씨에게 권했고 다시 3억 6천만 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선을 돕던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부원장 정지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전달될 의혹의 골짜다 그 15억을 제공한 거네요 43억을 업자 않게 받아가지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15억을 재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던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들과 이런 부분에 전달했고 김만배 씨가 게이트를 하나 장악하고 유동규 씨가 게이트를 하나 장악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부렸겠습니까 돈을 만든 사람이 분 거죠 이 끈을 분 사람은 남욱 씨도 부렸을 것이고 유동규 씨도 남욱 한 대서 3억 몇 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또한 당시에 김만배 등이 별도로 당시 대장동 사업설계 및 민간사업자 공무를 앞두고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사업가들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빌리는 등 뭉칫돈을 마련하려 대선 정황도 포착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진술이 나왔으면 업자들 계좌 추적이 됐고 업자들은 다 불겠죠 그거는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얼마를 전달했습니다 그 합쳐보니까 43억인 거고 남욱 씨가 그 가운데 한 30억 정도는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 15억을 전달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중앙일보가 그림을 가지고 깨끗하게 잘 풀였네요 여기 이제 분양대형 대표 이게 다 나오네요 23억 20억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43억을 확보한 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12억 원을 김만배에게 주고 김만배가 전달했네요 남욱 씨가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고 12억 원을 전달한 건 15억이 아니고 3억 6천만 원을 유동주와 함께 지급하고 유동주가 1억 원 5천만 원을 지급한 그러니까 모든 도내는 뭡니까 최종적인 전달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맡은 겁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으로 따지면 문직이 게이트키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거를 뭐 본인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홀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입이 터지게 되면은 뭐 그냥 다 골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이 된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뭐 돈을 이 건으로 가장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돈을 참 많이 만들어서 제공했네요 그냥 그야말로 버튼만 누르면 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정돈이 다 돼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찰은 또 남욱 변호사 외 김만배 씨도 2014년 유력 사업가인 지인에게 법조계와 정치권 사람들이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 최소한 3천만 원 4천만 원 현금으로 가져가는 등 로비 자금 조성에 추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2014년도에 김 부원장의 1억 원을 전달했냐 질문에 그건 세발의 피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돈을 요구해가지고 실컷 받았을 때는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2014년 지방선거 전후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제공한 로비 자금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사건들이 다 하나하나 다 밝혀지는 거죠 유동규 씨가 참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돈을 만들어 직접 전달한 거죠 전달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 형 아우에만 했겠습니까 나이차도 있고 하니까 유동규 씨하고 정진상 씨가 동규야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이렇게 문자를 마친 거 해가지고 보니까 술자리도 자주 했을 것이고 돈을 직접 만드니까 또 뭐 그냥 용돈 하라고도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제공 안 했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유동규 씨가 참 중요한 역할을 박종두 님께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으로 가짜 국회의원들의 쇼를 보면서도 국민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데 될 대로 되라는 의미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전체주의 나라이고 사회주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 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기 체제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